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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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었죠. 경제 부패 척결을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시를 했는데요. 4월 총선 이후 레임덕을 우려한 탓인지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는 사정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 안에 국장급 방위사업 감독관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현직 차장급 검사를 임명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리는 사라지게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정의당의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님을 모시고 국방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깜짝 놀랬죠? 글쎄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제부터. 이게 뭐 상당히...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저쪽에서 김밥 드시면서 그냥 막 했잖아. 자유롭게. 근데 여기 단상이 좀 높잖아요. 좀 다르죠 기분이? 좀 어리벌이해요. 어리벌이하죠. 지금 상황이 조금...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면 적응이 안 된다고. 너무 좋아졌어요? 글쎄요. 근데 지금 출근길에 저희 생방송 하고 있잖아요. 생방송이야 이거? 생방송이야. 막 나오고 빨리 벌써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김종대다. 나 이거 미치겠네. 어떡하면 좋아. 하여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올해 병신년 새해 첫 해 첫 번째 출연이세요. 그렇습니까? 새해 인사. 우리 좀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해 줘야지. 아이고 우리 얼마나 지금 출근길에 고달픈 우리 여러 어떤 인생들이 정말 이 방송으로 치유되고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 날씨가 몹시 안 좋습니다. 거의 태양을 못 봤죠. 그래요. 이제 곧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새로운 출발 희망 우리 한번 힘내서 한번 올해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그럴까요? 네. 왠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잘 안 믿길 것 같은데 김종대 단장님 말씀하시니까 왠지 희망이 올 것 같아.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뜨겁게 더워지는 달궈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사정 한파 얘기하더니 달궈진다 그러더니 어쩌지 좀 느낌이 이상해. 안 맞아? 안 맞아? 앞하고 뒤하고? 아침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사람들이 김종대 단장님 어떻게 지내는지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일 많으시죠? 글쎄 이제 제도 정치권으로 오니까 아무래도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정치의 큰 흐름은 뭔가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이 정치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지난 87년 민주항쟁 이후로 약 한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보수와 진보의 세력 균형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질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민생과 민권 또 어떤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나름대로 어떤 형식적 민주적 틀을 유지해왔던 한국 정치에서 이제는 그 기반이 거의 다 와해가 되고 완전한 보수일색 또는 어떤 과거 권위주의의 어떤 통치 형태와 거의 유사한 이런 어떤 세력 균형이 붕괴된 편향된 정치. 이런 걸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근 30년 만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정말 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어디로 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압박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런 게 무슨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것 같아. 나도 그게 대선 출마 선언문 발표하는 자리 같아 약간. 그런데 막 이런 댓글이 역시 김종대의 인기는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째 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이 막 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고양이가 썼대. 고양이가 썼음. 와 김종대 단장님. 이게 나라냐. 세븐. 정의당 김종대 화이팅. 정의당 당원인가 보다. 그러신가 보다. 입당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 나갔잖아요. 정의당이. 두 자릿수로 막 치고 올라가다가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도로 내려가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존재감의 위기죠. 존재감의 위기다. 거대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움직이는 트렌치리 어떤 퍼포먼스. 퍼포먼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에 거의 함몰됐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찢어지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이 과정에서 어떤 시대정신 어떤 우리 시대의 가치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건 그냥 헤쳐모여 하면서 어떤 판 자체를 휘젓는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과연 정치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들. 그러니까요. 또 우리 사회에 보관되어야 되고 강화되어야 될 가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력 균형의 와해 내지 붕괴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동안 87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써왔는데 그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보수 정당에 의한 유일 패권 시대 어떤 일당에 의한 어떤 거의 완전한 패권 시대가 바야흐로 개막되는 건데 결국 권위주의 이후로 우리가 처음 보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자신의 자유와 양심 또 개인의 가치를 국가에 다 헌납하고 나는 기계처럼 일하는 기계로 살겠다. 이렇게 만일에 생각하신다면 그런 정치체제가 편하실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체계예요. 나의 양심의 문제 나의 어떤 가치의 문제는 국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고 나는 복종만 하면 되니까. 그럼 나는 뭐야 복종만 하면 나는. 복종만 하면 자유로부터 도피한 자유 그 자체가 형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사실은 길들여지고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로 한 번 기울어지면 가장 큰 형벌은 자유입니다. 가장 큰 형벌은 또 어떤 족쇄는 뭐냐 하면 나의 어떤 자유의지예요. 이걸 포기하고 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어진 질서 안에서 기계처럼 경쟁하면서 그냥 나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맡기는 대로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어떤 새누리당에 대한 일당 패권주의 시대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이후에 10배 더 무서운 게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올해 총선에서 완전히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그러면 사실 길거리에서 미니스커트도 못 입고 머리도 규밑 3cm로 잘라야 되고 이런 세상으로 가면 너무 끔찍할 텐데 이 자유를 억압받고 싶지 않다면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모든 게 나의 선택 이전에 주어지고 억압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소극적 자유예요. 그러나 무엇을 향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가치를 지금부터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자기 존재감의 실현 나의 자아의 실현 또 우리의 어떤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이 모인 어떤 그 집합체로서의 사회가 하나의 통합과 건강성을 지향하는 매우 생산적 사회. 이것을 향한 자유. 이건 적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진보의 장점은 뭡니까?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이상주의자 진보의 가장 큰 덕목이자 강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디서 그걸 하죠? 이제는 설 자리가 없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구석으로 내몰리고 변방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정치 지형이 된다면 우리는 그 적극적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많이 퍼날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종편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의 자유를 지평을 넓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그런데 이만한 스튜디오 있으면 종편 안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돼. 이거 봐도 돼. 저희가 지금 왜 이거 하냐면 저희가 사실상 진보 종편. 지금 저희 10만인클럽 회원이 1만 명 넘었거든요. 1만 명 넘었구나. 1만 명 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10만 명 클럽이 1만 명 넘었다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이거 짚어. 그냥 넘어가지.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끄럽긴 한데 이제 1만 명 넘었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되면 정말 종편 세게 제대로 할 수 있죠. 출연료 팍팍 들이면서 김종대 단장님 출연료 팍팍 들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선거 떨어지면 이리로 와야겠네. 그런데 이게 나라냐 세븐 님이 정정해 주셨어요. 제가 정의당 당원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래? 아니래. 저는 더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정의당도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난 2012년 총선 때 보면 후보는 민주당 찍고 당은 진보정당 찍자 이런 유행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그런 말 많이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이 막 여러 개로 갈리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데 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에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문이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양꼬치 대전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또 군사평론가 군사전문가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어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어요. 한국일보 톱1 기사. 눈에 띄었어요.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면 이제 방사청 안에 국장급 하나를 둬. 거기 근데 현역 차장검사를 집어넣어. 파견해서. 파견해서. 그러면 방위사업 비리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 방위사업 비리가 뭔지 이 문제의 본질인지를 전혀 망각하고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눈에 발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조치라고 저는 평가절하합니다. 이거. 평가절하에. 지금 차장검사가 와서 방위사업청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무기도입이라고 하면 제안서 평가 그다음에 대상장비 선정 그다음에 기존결정 시험평가 이런 복잡한 단계에 차장검사 결제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름하여 국방감독관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무기도입 업무를 검찰청에 떼줘버리지 뭘 이렇게 일을 해. 그다음에 검찰청의 독립기관입니까 대통령 수중에 있는 권력의 신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기도입 비리가 왜 벌어졌는 걸 봅시다. 주로 이명박 정부 때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방산비리 뒤지고 뒤져서 노무현 대통령 때 방산비리 한 건도 못 찾았습니다. 단 한 건도 전부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10년, 11년 이 3년간 주로 저질러진 게 비리 금액만 지금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런데 1년에 장병 치료비 46억을 못 줘서 지금 이 난리인데 비리로 처먹은 돈이 얼마? 2천억. 그러면 2천억이 그게 왜 특정한 시기에 집중이 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청와대가 무기도입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에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거예요. mb가 아예 방위사업청장을 불러서 이거사 저거사 이랬어요. 또 국내 개발 잘하던 걸 해외무기로 바꿔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잘 가던 사업의 중간에 변경이 돼. 이게 지금 방산비리의 사업에 고질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다 그때 사업이에요. 그런데 권력에 따라서 잘못 결정된 무기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mb 수사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럼 검찰이 와서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럼 검찰이 와서 결제하겠다는 겁니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우리 황방렬에 한 통속 있는데. 순위도 낮아. 왜 그렇게 안 들어. 그거 좋은 프로야. 그거 좋은 프로야.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나도 한 번 나갔어요. 그래요? 여하튼. 그 프로보다는 이 프로가 나요. 그런데 한 통속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와서 결제하면 앞으로 방산비리 검사가 결제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떨어져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지 왜 하나의 공간으로 이것이 들어와서 무슨 전문성으로 이걸 감 나와라, 배나와라 결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방사청하고 검찰청이 한 통속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더 큰. 정치 권력의 의중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걸 지금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은 그래, 검사가 감시하면 방산비리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많이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댓글들이 좋아요, 지금. 그래도 검사가 하나 가서 현직 검사가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못 해먹겠지.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이구나. 왜 눈 가리고 아웅이냐. 지금 이 보수 정권에서 특히 방산 부실 비리가 만연한 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 능력을 넘어서는 무기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 비례면 5년 동안 100이라는 무기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무기 소요 결정을 한 건 200, 3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 부족하겠죠. 그러면 마른 수건도 쥐어짜듯이 최저가 입찰 제도로 무기 도입 경쟁을 심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짝퉁 무기가 들어와서 저가로 입찰해 붙어버리면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막 20%, 30% 자르니까 제대로 적격 심사도 받지 아니한 말하자면 페이퍼 컴페니, 짝퉁 무기들, 가짜 무기가 그게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쥐어짜고 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하냐 하면 무기 도입의 실소요 비용의 20, 30%를 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기존에 좋은 무기를 선정 못하고 가짜 짝퉁 무기, 무기 브로커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카다로그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 맞추라고 해버리니까 청와대가 이제는 가짜 시험평가서를 넣어서라도 그 무기에 나중에 사후 정당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바로 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무리한 무기 도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실 무기가 되는 거고 또 국내 개발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구 개발을 하는데 실소요 비용의 60, 70%를 줍니다. 그러면 겨우 재료비하고 인건비, 노무비 정도 건질 정도거든? 그런데 돈을 똑바로 줘야지 그걸 제사하게 되지. 시험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납품하니까 불량 무기야. 그래서 다시 리콜 된 게 청상화, 홍상화 같은 어뢰, 또 장갑차, 전차. 한국이 개발한 무기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방산비리 세미나 문제로 작년에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높은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 방사청장, 합참 전력부장 다 왔더라고.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앉혀놓고 얘기할 찬스가 나한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잘 걸렸다 싶어서 나 발표문 준비해봤는데 이거 이따 얘기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 보수 정권 7년 반 동안에 해외에서 도입했건 국내에서 개발했건 주어진 예산으로 성공한 사업이 있으면 단 한 건만 나한테 대봐라. 딱 한 건만. 성공한 거 딱 하나만. 세 개도 아니야. 딱 하나만. 이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 관리를 잘해서 야전에 배치해가지고 지금 성능이 잘 발휘돼요. 이런 무기 단 한 건만 있으면 나한테 대봐라. 없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편법까지 있냐면 예산에 무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희대의 편법이 등장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다이어트. 이제 사업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살 빼듯이 사업비를 줄여 있는데 전투기를 사는데 미사일은 빼고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공군의 정밀 유도 무기가 전쟁 나면 전쟁할 수 있는 분량이 하루치가 안 돼요. 단 하루치가. 그러니까 무기는 무지 많아. 그런데 그 무기에 들어가는 탄약들. 정밀 유도 탄약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최첨단 1,000억 원짜리 F-15 전투기나 400억 원짜리 F-16 전투기나 성능에 별 차이가 없어. 달고 다니는 무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다 병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병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한 건 뭡니까? 무기 도입 많이 하려고 이 지경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비리는 뭡니까? 부실이나 비리라는 건 뭐예요? 왜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무기 도입 소요를 결정하고. 그러다 보면 계약 입찰 과정에서 수없이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앞에 소요 결정은 놔두고 뒤에 계약만 문제 삼느냐 이거입니다. 계약에서 비리는 10%도 안 돼. 무기 중개상이 무기 소요 결정 단계부터 로비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 단계에서 무슨 자기가 영향력을 마리하려고 그러지. 계약이나 입찰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아니 참 듣다 보면 정말 죄송한데 너무 한심해. 그런데 검사가 앉아서 이걸 또 쥐었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방위산업청이 방산업체 원가감독관을 다 파견해서 일일이 원가 봅니다. 이거 과다 계산된 거 아니냐. 무기 가격 비싸게 뻥튀기 아니냐 다 해요. 그걸 하고 있는데 원가 부정 방지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또 보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품질을 무기의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이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그런데 인증기관을 또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리가 터지면 조직을 늘리는 식으로 결국은 점점 더 공무원 조직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만드는 놈은 한 놈인데 감독하는 놈은 서너 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의 행정비용은 낭비가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노무현 정부 때 비리가 그러면 지금 찾아본이 없느냐. 그때는 무기 소요를 통제해가면서 적절한 예산을 부여했고 사업이 한 번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8조 원입니다. 사업단 하나 없잖아요. 대령 한 명이 팀원 10명 데리고 다 하잖아요. 8조 원짜리를. 8조짜리를. 그러다가 지금 이게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잖아요. 사실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똥꼬집으로 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똥꼬집이다. 누가 봐도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한눈에 알아.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말 안 해 근데. 왜 말해 눈치 보느라고 그러지.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레이저 왕사 맞을까 봐. 그래서 이미 다 오염된 지식이에요. 저만 바른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8조 원짜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형 헬기 개발한 게 1조 3천억 원입니다. 그건 장성급 사업단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부 부처가 다 들어갔어요. 이래서 사업 관리하는데 지금 한국형 헬기 잘못 개발됐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들어봤어요. 1조 3천억짜리 그거 비리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것의 7배 되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매우 부실하게 관리하고 주먹고 고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다 뜯어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국방의 비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국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산비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적인 사업 계획은 저거는 무기 브로커가 갖고 놀기에 딱 좋은 아주 딱 맞은 먹잇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와서 결제하면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검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까요? 그러면 방사청의 사업이 수백 개고 그걸 각 단계로 나누면 결제할 것만 해도 거의 천 단위로 넘어가는데 검사 한 명이 앉아서 이걸 다 결제하겠대요. 그러면 아예 검찰청에 갖다 줘. 무기 도입 사업을.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나아. 그러지. 전문화해야 되고 예산을 현실화해야 되고 무기에 방만한 소요.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계획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실효성 없는 무기가 많고. 이런 것들 소요를 통제하는 걸 빨리 우리가 지금 장악을 해서 이 소요를 잡아줘야 그때부터 국방 운영이 선진화되고 짜임새 있는 전력구조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은 뭐냐. 북한에 뭐 하나 튀어나왔다. 야 대책이 없다. 뭐 사와. 그러다가 어느 날 조선일보가 또 야 북한에 이번에 뭐 나왔대. 공기부양정 부대가 어디 고한포에 짓고 있대. 또 새로운 잠수함이 나타났대. 그러면 그게 전부 그때그때 무기 소요로 연결이 돼요. 야 그럼 이거 사. 이거 사.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북한에 지목만 하면 위협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여객기는 왜 위협이 아닌가. 여객기. 그게 서울로 날라와서 테러해버리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거는 조선일보식하고는 다 위협이라고. 그래서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위협이에요. 그러니까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위협이에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다 데뷔하자고 하면. 시대의 코미디입니다. 재작년에 무인기 소동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1m짜리 무인기가 무슨 위협이라고. 그거 갖고 난리 부르스. 아주 그냥 지랄 연명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데 그 댓글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게 나라냐님. 이게 나라냐 세븐님. 이분이. 그분 잡고 올리시네. 그분 잡고 올리셔. 오늘 중에 10만인 클럽 가입하네요. 빨리. 땡큐. 감사합니다. 정의당 가입은 안 하나? 정의당 가입? 정의당은 더민주당 당원이라서 그게 좀 어려운데. 아니 거기 뭐. 우회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별풍선을 500개를 선물로 주셨대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종대 단장님을 위한 선물 같은데. 별풍선 500개 드릴게. 알겠습니다. 이 국방을 다 말아먹는 대통령 등이 보수 정권이 실패한 안보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는. 이건 원균의 안보죠. 말로만 하는 거. 조용히 행동으로 착실하게 하는 건 이순신의 안보 아니야? 그런데 보수 정권은 이렇게 뭘 앞세우고 내세우다가 뭐 하나 사건 처리 하나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천안함 연평도 목함질의 사건 뭡니까? 도대체 안보에 뭘 지금까지 성공한 거예요? 애들 많이 죽고. 전방에서 꽃다운 사람들 죽고 그다음에 피난민 생기고 그 아픔 치유가 안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실패한 안보예요. 안보는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원에는 전방의 실질의 일선의 장병들의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이게 최고의 인간 중심의 안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무기 도입 그 자체. 그러니까 안보를 위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무기 도입을 위한 안보가 돼버렸어요. 무기 도입을 위한 안보. 거꾸로 됐네요. 이런 괘씸한 노릇이 있어. 그래놓고 돈은 뭉창뭉창 세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방비 지금 40조입니다. 40조. 세계 6위예요. 세계 6위. 북한의 34배입니다. 국방비 예산이. 국방 예산이. 북한 지난 20년 동안 신형 항공기 도입권서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그런데 맨날 이렇게 우리는 쳐박아놨는데. 천부 부실하거나 아니면 뭘 들어와서 써먹을 만하면 전투기는 있는데 미사일이 없대. 탄약이 없대. 일반 탄약 지금 전쟁 나면 6일 칩니다. 그런데 조금 고도 정밀탄으로 간다든가 하면 하루치밖에 안 돼요. 아예 안 사회였어요. 그럼 전시회 긴급구매가 되냐. 그것도 지금 곤란해요. 전시회 긴급구매가 되겠어요. 누가 이런 거 대비해서 생산라인 누가 굴린댑니까. 다 수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슈루탄 사고로 손을 잃은 손모이병. 그래서 슈루탄 지금 성능시험 하는데. 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방부가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발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엠바고 걸었어요. 또? 네. 지금 그거 제가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11월에 발견하고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슈루탄을 어떻게 던져요. 우리 애들 다 군대 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슈루탄 그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 던지다가 이렇게 손목 날아가고 이러면 누가 그거를 슈루탄을 어떻게 잡아 겁나서. 그러니까. 아군 무기가 무서워. 전쟁 못할 판이에요. 아군 무기가 무서워. 적군 무기가 아니라 아군 무기가 무서워. 아군 무기가 더 무서워. 그런데 그 슈루탄 지금 우리 군인이 63만 명 아닙니까? 지금 보유량이 56만 발이에요. 그 또 불량 슈루탄도. 56만. 찍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쟁 나면 1인당 한 발을 못 줘. 1인당 한 발을. 아니 우리가 더는 못 줘도 하나씩은 돌아가야지. 하나씩은 안 돌아가. 하나씩은 돌아가야지. 어떻게 하나씩이 안 돌아가는 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 원, 2만 원짜리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빈사상태, 빈혈 상태로 군을 몰아넣고 하늘에 떠다니는 몇 조 원짜리들은 사는데 급급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역사상 대통령 중에 가장 값비싼 무기 계약 가장 많이 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비싼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돈이 전혀 안 나가요. 전부 후임 대통령. 전부 후임 대통령인데. 자기는 싸인만 하는 거야? 싸인만 하는데. 다음 대통령 무기도 아무 결정 안 해도 적자성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적자성 재정 부채라고 하는 건데. 국가 통계에 안 잡히는 그러니까 빚이 발생되는 건데 다음 정부가 이거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기 전투기 7조 8천억, 또 한국형 전투기 8조 1천억, 또 공중급유기 1조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기 경복이 뭐 해서. 이게 전부 박근혜 정부 이후로 미뤄졌어요. 현행 국방 예산 추세대로 국방 예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 5년간 한 70조 원이 모자랍니다. 70조 원이에요. 이 돈을 다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통계에 안 잡힌 국가 부채예요. 먼 무기를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돈은 다 다음 정부에. 예컨대 KFX 사업 8조 1천억 원짜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선 착수년도입니다, 올해가. 체계개발 착수년도인데 돈 2천억 배정을 안 해서 600억만 배정해가지고 착수를 못할 판이에요. 그건 뭔지 아느냐. 기업이 빚내서 일단 먼저 개발하고 다음 정부에서 다 갚아라.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 이게. 8조 1천억짜리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참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게 순서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다 언론에 얘기를 하고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결국 돈은 정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정권에게 미룬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작년에 외교안보수석 주철기 잘렸죠. 잘렸죠. 지금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KFX 대책회의, 작년 5월에 열린 그 대책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전문가들 모아놓고 토론할 때 뭐라 그랬냐. 그 전해에 있었던 미국의 F-35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결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 역사적 결정을 해서 F-35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역사적 결정? 올해는 또 역사적 결정으로 한국형 전투기가 결정될 겁니다. 이러면서 온갖 똥폼을 다 잡으시는데 이런 거 역사적 결정하고 왜 돈은 안 내?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다 비폭탄이에요, 이거. 그것도 몇 조원이에요, 한 사업당? 참 이게 펑펑 지르긴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무기고 이게 성능이 일단 돼줘야 되잖아. 쓸 수 있는 무기가 돼야 되는데 그조차도 점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방위사업 감독관이요. 이분이 들어오면 현재 검사잖아요. 검사죠. 차장검사가 들어와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정보도 수집을 해서 비리까지 예방하는 원스톱 시스템이야. 혼자서. 이걸 쫙 하는데. 그러니까 청장 위에 검사가 있구만. 그런 거예요? 네. 청장보다 더 세지 그러면은. 이러면 청장보다 더 센 거야? 이게 다 청장 권한 아니에요, 사실? 청장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청장이 검사님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이 하는 사고 방식을 보면 방위사업청장이 자기가 책임질 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모든 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거기에 민간위원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방사청의 건의를 거의 번복한 사례가 없어요. 재작년에 FX 빼고는. 그러니까 일종의 거수기입니다, 거수기. 거수기. 그런데 맨날 책임을 거기에 딱 밀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검찰이 들어와서 검사가 하게 되면 거기하고 또 책임이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이 다 분산돼서 n분의 1로 나누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사태 났을 때, 분식회계 했을 때, 미국의 금융이 2008년에 아주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n분의 1로 책임이 등분되어 있으니까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장이 내가 책임질 게 없는데 검사가 허려서 했고 다 동의해줘서 했고 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책임성 저하가 이게 다른 부장과 비리로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인 것처럼 책임성을 겨려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로 어떻게 방산비리를 막습니까?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요? 안 지죠. 그럴 뿐이 아니지. 그분이 책임을 해줘. 진짜 심각하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도 이게 방위사업 비리가 많으니까 국방비리 뭐만 했다 하면 막 수천억짜리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심지어 누굽니까? 연평해전 영화 만드신 분. 부인이 만들었잖아요. 그분도 지금 구속될 판이잖아요. 내가 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뭐야. 자, 보라고. 진짜. 지금 방산비리로 기소된 사람만 보자고. 전직 직전 합참의장. 기소되셨어요. 처음에는 구속된다만다 말은 많았지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장. 이거 우리나라 무기개발의 총본산 아닙니까? 이분 그렇지. 그다음에 해군참모총장 두 분 기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란히 전현직이. 나란히 전현직. 전현직이. 공의.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최윤희 직전 합참의장 지금 기소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부인이 연평해전 영화도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 부인이 해군이 쓰는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데 실무자 대령한테 전화해서 미국제는 안 됩니다. 영국제 사세요. 부인이? 부인이 왜? 이거 총장님의 뜻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인이. 부인하고 무기중개상 아들이 무기중개상 돈 받고. 진짜 아줌마 집에 계셔야지. 합참의장이 그랬어요. 총장이 그랬어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그랬어요. 무기 도입의 가장 핵심직이 최고의사 결정권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윗 대가리들이 그랬는데 아랫물이 맑으려면 이런 윗물이 흐려졌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막 중간에 변경되고 청와대가 개입하고 이놈이 뜯어먹고 저놈이 뜯어먹고 사업을 원래 엉망으로 관리하는데 자연스럽게 윗사람들도 가세한 겁니다. 이래서 된 거예요. 그러나 사업단을 제대로 편성해서 전문가들이 치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전문가들이 사업관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끼어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의 신호로 만들고 청와대가 직접 다 개입하니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이놈이 하나 빼먹고 저놈이 하나 빼먹고 이렇게 무기 도입 사업을 걸레로 만든 최종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럼 수사하려면 거기를 해야지 왜 밑에 불쌍한 중령 대령들 수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이 대목에서 중령 대령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중령 대령들 박수 쳐줘야 돼요. 원스타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방위사업청의 함정사업부장 6명 중에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해외도 피하고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재판받고 있고 6명 중에 4명이 비리로 걸렸습니다. 함정사업부장 역대 함정사업부장 6명. 다 해군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난 욕 나올 뻔했어. 이따위라고 할 뻔했어. 욕해. 막 해버려. 아침에. 아니 이렇게 관리를 하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찌됐든 국가와 결혼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평생 봉직하시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기관리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한데. 그다음에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일관공영회장 무기중개사. 컨테이너 박스 또 하나 발견한 건 왜 언론에 발표 안 합니까. 도공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말고 제3회장. 또 나왔어. 검찰이 수사 말아먹었어 그거. 거기에다가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 연예인 나오고 고위층 나오고. 그것도 말아먹었어요. 동영상 있다고 검찰이 시인하고 말아먹었어요. 그거 얘기 좀 해 줘봐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겠다. 그런데 나도 그 동영상 못 봤어요. 검찰이 존재는 확인해 줬어요. 그거 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말아먹었어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똥튀일 거 하나도 수사 안 했어요. 무슨 방선비리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근원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어제 말 잘했어요. 예방적 비리 척결을 하겠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거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로 잡고 우리 눈엔 다 보여요. 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단장님이 정의당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국방 개혁을 위해서. 나 다시 일로 올까? 아니. 팥쨍 오면 안 되고 더 큰 데로 가서. 방위사업청장이 국방 감독관을 직접 하시면 현직 검사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나를 그 자리에 넣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 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이 양반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감독관이 현직 검사인데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그 말 많은 사업 이거 국방과학기술 이전 문제 또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거 법률 검토까지 싹 다 이분이 한다라는 것인데 검사 한 명이 완전 신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지적재산권 문제 기술 이전 문제는 이 문제가 왜 나왔느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강한 페널티를 걸은 겁니다. 2011년에 우리가 F15에 있는 센서 즉 타이거아이라는 걸 무단으로 뜯어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럼 미국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무단 유출 안 했다 카피 안 했다 안 뜯어봤다 그걸 감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제기술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방사청에. 그게 2012년이에요. 그 업무를 지금 검사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파견 나온 검사가. 그러면 이 업무 자체는 뭐냐 하면 한국에 족쇄를 채우는 미국의 요구였어요. 왜 요즘 한국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 그렇게 못 봤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불량국가로 찍혔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불량국가로? 불량국가로 찍혔기 때문에 쟤들 기술 무단으로 카피한다. 갖다 주면 막 지들이 뜯어보고. 지적재산권을 위반한다. 아니 한미 관계에서 지적재산권 업무가 누구한테 유리한 업무입니까? 미국에게 유리한 업무입니까? 누구한테? 미국에게 유리한 업무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지적재산권 요구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쪽은 수천 건? 우리는 불과 몇 건이에요. 이 대목에서 침티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용어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꾸로라고. 족쇄를 채운 거라고. 그러면서 일본, 이스라엘 주는 기술 우리한테 안 주고 있어요. 미국이.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형 전투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못 받아옵니까? 아니 못 받아오면 처음부터 못 받아온다고 하든지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못 받아오니까 괘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의지만 있으면 과학자들의 의지로. 과학자들의 의지로 우주가 도와줘서. 혼이 있는. 이렇게 이제. 기술계절. 아주 지랄 연병들을 합니다. 할 말 없으면 우주가 나오고 혼이 나와. 왜? 돈과 정책과 계획에 의해서 국가는 가는 겁니다. 그건 의지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이고 개념적이고 전문성에 기초해서 우리는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보수가, 무능한 보수가 갑자기 무슨 혼을 따지고 의지를 따지고 합니까? 지금이 경부고속도로 노턴 시대입니까, 지금이? 그러니까요. 지금 최첨단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밀하고 어떤 치밀한 계획과 전문성으로 하는 거예요. 좀 뭘,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수 정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굉장히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이 있잖아요. 누리과정 예산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교육감들의 의지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핵심 기술 이준 미국에서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과학자의 의지,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의지면 뭐든지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의지도 중요해, 사실은. 의지도? 의지나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지가 충만한데 모든 국가 지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고 안 되면 의지가 박약한 하급자들 탓이란 말입니까? 본인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하셔야죠. 내가 국가의 어떤 성과 목표를 이렇게 봤는데 올해 이거밖에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가 뭘 챙긴 거냐.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다음에 국가를 경영 잘하겠어? 아니면 의지 탓만 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학생이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내가 놓친 거냐. 뭘 잘못 생각해.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학생이 다음번에 시험을 잘 보겠어? 아니면 참고서가 잘못됐어. 선생님이 이상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무심해. 이런 게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학생이 시험을 잘 보겠어. 원인을 제대로 잘 발견하는 학생이 잘 보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기 이거 미안하네. 남 탓하고 의지 탓하고 이러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방위사업청 안에 감독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어요? 없긴 게 없어요. 없었어요? 감사원에 국방 감사팀이 70명입니다. 국방 감사팀이 70명?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국방 담당이 얘들은 방산비리만 찾으러 다니는 애들인데 거의 내가 알기에는 일개 한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일개 본부격에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건 최소 100명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100명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국정원은 다 모든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헌병 조사기관이 또 있어요. 헌병. 합조단이라고. 거기서 또 방산비리만 찾는 놈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기무사가 있어요. 기무사. 여기도 또 방산비리 찾는 놈만 따로 있고 여기서는 방산업체 인허가 업무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기무사가. 그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고놈들 기무 헌병이 비리에 끼어든 것이죠. 감시하랬더니 지들이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합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검찰이 또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몰라. 어디 방사청 이런 데 가면 짭새가 더 많아. 짭새. 이런 놈들보다. 좀 좋아.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위원회 다 있었잖아요. 부패방지위원회 같은 거 있었죠. 엠밀 때 많이 운영했는데 방산 파파라치가 있어요. 파파라치. 방산 파파라치. 연예인 파파라치가 아니라? 방산 파파라치가 있어? 그 업체 주요 임원들, 간부들을 미행하면서 어떤 공무원을 만나는가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는 방산 파파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시해요. 그런데 이렇게 감시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존재하네요. 그런데 그중에 반은 비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방산비리를 척결한다고 그거 외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이런 기관원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많은데 현직 검사 하나, 차장 검사 하나 파견한다고 될까? 걱정이 되네. 절대 안 돼요. 누차 얘기하지만 방사청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방사청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이에요. 불필요한 소요, 군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소요를 견제할 수 있는 건실한 엘리트 파워그룹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삽질을 해도 왜 하는지를 알고 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에요. 이게 일단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역량을 키워서 군의 방만한 소요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국가 규모에 알맞은 우리가 지금 국방태세에 어디를 우선 보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통제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이 정책의 파워그룹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그룹은 없고 나도 하나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댐비는 놈들만 많은 거예요. 그걸 통제 못해서 부실과 비리가 온 겁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더 악화되고 있어요. 제일 악화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와야 되는 게 박근혜 정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요. 왜 대통령이 F-35 사업 방사총이 입찰 다 해놓은 걸 뒤집어 엎어요. 그다음에 KF-X도 전문기관 얘기는 안 듣고 이해관계자 얘기만 듣고 두 명 불러서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사업장장 불러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얼른 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기소된 거야.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하시냐. 대통령 스스로가 아는 게 없으니 이걸 바로잡을 사람이야.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기어. 바른 말 안 해. 그러니 우리 아프리카TV에서 댓글 주시는 분 이게 나라냐. 이런 탄성이 토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야. 친목 집단이지. 비리 말아먹는 친목 집단이야? 아는 사람들끼리 해먹는 집단이지. 아는 사람들끼리 해먹는 집단? 모르는 사람. 친목해진 뭐야 그게. 친목해요?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친목회로 바꿔 그럼? 그러니까. 내가 군 장성들하고 자주 봐요. 그러니까요. 또 보수 쪽 인사를 내가 더 많이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말은 진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내가 오죽한 그래요. 내가 진보다. 내가 요즘 정의당 들어가서 말 많은 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진보가 뭔지 아냐 당신들. 진짜 보수를 줄여서 진보라 그런다. 진짜 보수. 혹시 진실한 보수 아니야? 진실한 보수? 진실한 보수. 그거 뭐냐. 보수가 보수 노릇 못하니까 진보가 대신해 줄게. 우리가 시스템 다 고쳐줄게. 우리가 다 이런 거 전문성 만들어 줄게. 할 수 있어. 보수가 이런 거 말 안 하고 다 밑에 대통령 말 한마디라고 그냥 강아지 꼬랑지 흔들듯이 살랑살랑거리니까 진보가 이걸 대신해 줘야 될 판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보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막혀 하죠. 허허 웃고 말죠. 그래요? 정말 김종대 단장의 진짜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은 없었어요? 아니 뭐 은근히 지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구나. 정말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해악이 있는 김종대 단장의 이런 비판. 진실한 비판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떡 다 갔어요. 너무 재미있게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 계속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KFX 사업 정보는 된다 그러고. 내가 단독 보도 하나 터뜨릴게요. 아 단독 보도. 우리 생방송 단독. 내가 단독이 좋아. 단독 좋아해 우리. 작년 12월 12월 한 3주 전에 미국에서 레터가 왔어요. 레터? 편지가 왔어요.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러브레터 아니야? 러브레터가 아니고 미국 라키드에서 이전하기로 한 21개 기술을 미 국방부의 통제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 즉 기술 이전 못하겠다. 아니 정식으로 방사창에 레터가 왔어요. 재앙이 벌어졌어. 재앙이 지금. 이거 계획 처음부터 다시 짜야 돼. 이거 누가 계획 짰는지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됩니다. 벌써 예산은 타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계획이 다 모효가 될 판이에요. 세상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다가 사다리 났어요. 지금 사다리. 국가 돈 8조 원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큰일 났어 지금. 한국형 전투기는 그냥 한국형 리어카도 못 만들게 생겼어 지금. 아니 잠깐만 정확하게 로키드 마틴사에서 편지가 온 게 작년 11월 12월 12월에. 한 3주 됐어요. 12월에 방사청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왔어요 왔어요. 방사청으로 편지가 와서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미 국방부가 통제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온 거예요. 그래. 그거 준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F-35 사준 거 아니야. 그 비행기 산 거 아니에요. 그거 번복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비행기 다 사왔는데. 그 기술 21개 못 준다. 못 준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 계약 위반 아니에요.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계약서도 지금 비밀로 묻거나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21개 기술 이전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본 사람이 없어. 완전히 1급 비밀이에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 지금 2조 1천억 애들 지금 보육 예산 안 준다 그래서 무상 보육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4배. 4배예요. 거기에다 생산비 10조가 더해지면 18조짜리.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2조 1천억 때문에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애들 한 달에 22만 원 29만 원 주는 거 그거 못 주겠다고. 지금 교육감들 상대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난리 치고. 또 반대로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줘야 쓸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날려. 그러니까 날릴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런데 방사청은 왜 조용히 하고 있어. 이거 얘기해야지. 아니 이거 국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공군 문 닫아야 돼. 공군이 문 닫아. 대한민국 공군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 닫아야 돼 지금. F35는 계약한 대로 2018년부터 도입인데 못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아예 장담을 합니다. 2018년 내후년인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2018년으로 돼 있어요. 10대씩 매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계약 이거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KFX 무너집니다. 두 가해 무너지면 공군 문 닫아야 됩니다. 조종사들 또 고물 전투기 타야 됩니다. 목숨이 걸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뻔히 이 위기가 다가오는 초일기가 쬐깍쬐깍 다가온 걸 알고도 방치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알고도. 방치하는 거예요. 이거 이 무책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준다? 아무도 안 질 겁니다. 앤비가 방산비리에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팟짱 애청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선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파악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사업이 정말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얘기들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시간이 증명해줍니다. 오늘 제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1년 안에 다 밝혀집니다. 올해 안에 다 밝혀지면. 올해 안에 다 밝혀져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은폐하고 연기하려고만 할 거예요. 나중에는 책임 안 지고 또 유책이 딸 화법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 한두 번 봤습니까? 그런데 진실은 자병한 거예요. 이 사실 자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 계약 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돈이 다 합쳐서 KFX, FX에 합쳐서 26조입니다. 26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청년배당,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청년수당, 애들 일자리 이런 데 만드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26조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아이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날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침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로키드 마틴사의 레터가 왔다는 그것은 저희가 기사로도 써서 알려야 되겠네요. 이거 반드시 취재해서. 그거 후속 취재하면 나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다 조사하고 있어요. 정의당에서요? 그럼. 정의당 김종대 후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럴 것 같지는 없어.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거 전에 반드시 쟁점을 합니다. 여러분 김종대 단장님의 이 위험한 태도 어떠십니까? 1년 안에 다 밝혀진다. 그리고 총선 전에 싹 다 조사해서. 싹 다 조사 끝낸다. 싹 다 조사 끝내서 반드시 밝히겠다. 그리고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밝혀진, 낱낱이 밝혀지는 진실 앞에 과연 누가 고개를 숙일지. 우리 국민들 똑바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 뜨겁게 이 스튜디오를 달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 아주 좋아요. 종종 나오셔. 알겠습니다. 김밥 드릴게. 알았어요. 난 시키는 대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간 뭐 일단은 이런 문제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문제 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의 과잉을 넘어 정치의 남용, 오용으로 가고 있어요. 보수 진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도 더 앞으로 힘 있게 드리기도 힘든 판입니다. 누가 할 겁니까? 보수의 앞마당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들의 심장부를 휘젓고 다녀야 가능한 일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젠 정신 차리고 이 어지러운 정치판 이제 눈 돌려서 우리 민생과 국가의 핵심 문제에 집중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누가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셔야지 지금 친노가 어떻다, 비노가 어떻다, 친박이 어떻다, 비박이 어떻다 이런 빠문화에서 지금 우리가 놀 때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상상력의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사람, 인물에 무슨 이렇게 추종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몰려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집중해 주셔야 되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꼭 저를 지지해달라,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겨도 그냥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Into the story.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서사적,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가 있게, 스토리가 있게, 신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치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감동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다가오는 총선 100일도 안 남았는데 무언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또 끝머리에는 이렇게 또 마음을 또 한구석을 탁 흔들어주는 역시 문청 기질이 있으셔. 아, 그래요? 저희, 저희가 사실 이게 굉장히 버거운 일이긴 합니다. 새벽에 저희 스태프들이 5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이 일을 우리는 왜 할까.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일을 왜 할까. 새벽에 정말 깜깜할 때 출근하잖아요. 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보종편 지향하면서 새벽길을 열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국민들께 드리자. 이 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10만인클럽 회원 가입하여 주신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들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부흥회 잘하고 가네.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부흥회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 만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 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